슈퍼맨이 돌아왔다, 440화. 뉴 슈퍼맨의 탄생. 아우, 다리야, 다리야. 무슨 소리죠? 다리야, 아빠 다리 호해줘.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대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다리 호해줘, 아빠. 다리 호. 아예 했잖아. 호해줘야지. 다리야, 다리 유치원에서 누구랑 놀아? 연우. 연우? 연우랑 놀아? 아니. 누구랑 놀아? 단우랑 놀아. 단우랑은 단우랑 놀아? 친구 없어? 친구 어떻게 돼? 친구 어떻게 돼? 너무 속상한데. 친구랑 놀면 재밌잖아. 아니, 아니. 친구 어떻게 돼? 다리야, 단우 친구가 단우밖에 없어? 네. 그러면 아빠가 단우 친구 소위 지켜줄까? 와, 오늘 동현 아빠가 친구 만들어줄 일련아 보다. 좋겠다. 좋아? 네. 너무 좋지? 연우도 좋아, 연우도 좋아. 소리 질러. 네. 단우가 이제 친구들을 제일 좋아할 나이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 친구들 또래 있어도 이렇게 혼자서 예전에 운동회 할 때도 보면 혼자서 이렇게 꽃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살짝 걱정도 되고 친구들 좀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나서 성격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들어줄까? 자, 아빠가 전화해볼게.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친구가 없는 건가요?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단우야, 아빠 친구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나 봐. 전화번호가 어디서 바뀌었지? 친구 못 오겠는데? 지금 단우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도 친구 없구나. 단우야, 아빠가. 당황했어. 우리 그... SNS로만 연락을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우리 친구 전화번호가 왔는데 왜 바뀌었지? 지금 DM 보내고 있어. 너 전화번호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봤어. 진짜 DM으로 번호 받았어요. DM으로 왔어. 그럼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어? 너 전화번호 바뀌었어?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거신 번호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 지금 거신 번호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 내가 아까 바뀌었으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아니, 그게 뭐야? 뭐 해? 아, 너 그냥 세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너 24시간 육아하잖아. 아, 여자친구인가 보다. 세아, 이름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세아 씨. 세안이 됐니?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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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는 거 봐봐. 아이고 잠시만요. 우리 여기 친구 바꿔줄게요. 잠깐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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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놀러와. 빨리 놀러와. 크게 크게. 빨리 놀러와. 빨리 놀러와. 빨리 놀러와. 빨리 놀러와. 세아 온다. 동네방네 소원 내야지. 소원 내야지. 세아 온다. 세아 온다. 세아. 나 두고 좀 봐봐. 어머. 이 친구 요즘 유튜브에서 엄청 핫한 꼬마스타 아닙니까. 저도 봤어요 봤어요.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헬짱 아빠입니다. 또 그리고 저의 또 해병대 후배. 동현 아빠의 해병대 후배이자 세아 아빠인 너튜버 지기 씨. 헬스와 육아를 동시에 하는 만능 대비입니다. 침착해. 세아는 단우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줄까요? 세 Украї dpnnnnnnnnnnnnnnunnnnn nnnnnngnnnnnnnnnnnnnnnnn hhom Fantastice x3 아이구 Elementary 고생 tea 예사롭지 않다 세아 차렷 어? 뭐야? 경례 길 길 Beng님이 살아가고 저게 귀여우 uczest 안녕하세요 형님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집어줘야지 이거 뭐야? 집어줘야지 이게 뭐야 사야? 이거 고기야 고마워야 돼. 고마워. 고마워. 말 너무 잘하는데요? 옷도 주고 그러세요. 고마워. 고마워. 범손하다. 화장실 어딨어요? 화장실 여기 있어요. 화장실 어딨어요? 화장실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아이들끼리 대화하면서. 오, 내가 알려줘. 대박. 화장실 여기 있어. 단호 몇 면이 있었어. 어머, 연우는 우리 오빠 왜 그러지? 놀랬어. 화장실 어딨어? 멋쟁이 미소까지. 요리도 있네, 요리. 요리도 있네. 요리도 있네. 요리도 있네. 아. 요리도 있네. 아, 단호야. 와, 새로운 모습. 단호가 저렇게 다정했나요? 너한테 전화 걸었다가 지금 당황했잖아. 제가 최근에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아예 그저 연락을 못 드렸어요. 단호야. 손 씌셨어요? 손. 손 씌셨어요? 손 씌셨어요? 아이고, 단호가 알려줬구나. 세아 몇 살이세요? 네 살. 네 살이에요? 단호는 몇 살이야? 네 살? 단호 똑같네. 어, 똑같네? 충분해. 똑같네. 우리 진하게 지내자. 세아도 네 살. 네. 단호야 이거 구경 시켜주라고. 구경 시켜주라고. 뭐야 뭐야. 우와. 또 풀어지다. 적극적인 구세아야. 단호야. 이제 왔다. 이제 가자. 뭐? 삼촌. 삼촌. 단호 2층 놀이방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맞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까주이가 엉금만 캐야지. 우와 여기가 엉금만 캐야지. 우와 여기가 엉금만 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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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허. 그래도 신나. 세아야 여와도 같이 놀아. 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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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어, 양보 잘해야 돼. 세아야. 세아야. 자, 양보 잘해야 되지. 가자. 아우 편해. 너무 편하죠. 아우 마음 편해. 헐 가버려졌어. 너무 편해 갑자기. 헐 가버려졌어. 표정이 너무 밝은데. 맞아요 맞아요. 세아 정도 애기 있으면 진짜. 아우. 이제 편해요 이게. 너 육아 다 했다 이제. 다 끝났다. 세아 정도만 해도 다 하지 이제. 아 근데 혼자 했으면. 혼자 놀아줘. 놀아달라 그래요.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친구들이 있거나. 응. 막 이렇게 뭔가 놀아줄 사람이 있으면. 응. 되게 그냥 혼자 잘 노는데. 근데 둘이 있으면 계속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죠. 맞아. 오. 나 이거 해주래. 어.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애기. 이거. 야 세아가 적극적이니까. 금방 친해지네요. 응. 너가 어쨌든 그 헬류가. 네네. 헬류가가 우리가 말하는 그 헬류가가 아니고. 헬스랑. 헬스랑. 어. 육아를 접목시켜서 해가지고. 육아랑 웨이트하면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뭔가 내가 이걸 익숙해졌지. 헬스하면서 아이를 보는 친구구나. 하체 펌핑감이 풀리지 않게. 야 진짜. 한번 이래저래 해 육아인데요. 맞아요. 나도 이제 육아를. 너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 왜냐면. 나도 진짜 아이들하고 놀고 막 이런 거 좋은데. 장난감 안 좋아. 글러보세요. 잠깐만. 왜, 왜, 왜. 잔우야 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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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서 우리 잔우야. 잔우야 왜. 제가 한번 올라갔다 올까요? 잔우야 왜. 잔우야 왜. 잔우야 왜. 잔우야 왜. 감사합니다.